이 14주차에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큰 개괄적인 그림을 봤고 그리고 그다음 이것을 작동시키는 오차역 전파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알고리즘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실제적인 수학적인 내용은 편도함수를 인볼브되는 과정이 포함돼서 그것은 입문과정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시켜드렸고 구체적인 증명은 기초과목에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배운 인공신경망 내용을 복습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실에서 확인하도록 하죠. 제가 이 장을 쓰면서 저도 이걸 처음 접하고 나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겨서 이걸 쭉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초등학생이 오차역 전파법을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으로 인공신경망 그리고 오차역 전파법을 이해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으셨을 거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면 인간의 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일을 통해서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와 같은 그런 복잡한 일들을 잘 수행하고 그것을 이제 모델링한 것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인풋과 아웃풋, 그 사이에 있는 함수, 선형함수인 행렬이 포함되고 자극이 작을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자극이 어느 인계점을 넣으면 그러면 반응하는 그런 우리 신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스텝 펑션, 또 헤비사이드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 등이 사용된다는 걸 설명했고 그리고 실제 입력과 출력이 표현되는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y equal ax라는 선형 연립방정식같이 모델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을 실제 이제 웨이트와 편향, 비를 줘서 구현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극이 작을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반응하지 않다 자극이 0을 통과하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진 이 인계점이 바뀔 때는 바로 이 함수가 여기서 0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딱 튀어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반응을 주게 되는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실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1변수일 때, 2변수일 때, 3변수일 때 그리고 또 아웃풋이 2개일 때, 이렇게 y equal ax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우리가 많이, N차 미분 가능한 함수인 시그모이드 펑션이 사용되고, 시그모이드 펑션의 그림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이거의 개수를 주면 따라서 이게 더욱 더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바닥에 가깝고, 그리고 0을 넘어서면 갑자기 1로 올라가는 그런 함수로 수렴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 그것이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이거에 코에피션트를 주면 점점점 이 헤비사이드 펑션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first derivative가 바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 그래서 도함수를 실제 구하지 않고도 그냥 f of x 값을 그냥 대입하고 대입하면서 계속 그 도함수, 또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쉬운 그래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차 역전법 합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보통 우리가 대하는 인공신경망이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사용되는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전처리를 해서 훼손된 데이터들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남은 데이터들을 80%와 20%로 나눠서 그 원데이터 중에 80%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사용해서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원래 데이터 중에 20%를 테스트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잘 만들어진 들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단계가 그때의 80%라고 해도 이게 백만 개, 천만 개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원래 데이터를 적정히 분류해서 샘플링을 잘 해서 소수로 해보고 그 소수로 잘 안되면 그걸 몇 배로 더 늘리고 또 몇 배로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이 80% 중에서 1%만 갖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10%만 갖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50%만 갖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과 관측법을 입력하고 가중치를 이미 설정하고 입력층을 거쳐서 전달, 계산 후에 전달된 입력층을 거쳐서 전달된 그래서 출력층에 나온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 사이에 오차를 계산하고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오차가 최소화될 때까지 4에서 6단계를 반복해요 우리가 모델링을 한 후에 남겨둔 테스트 데이터들의 일부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링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아니면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좀 더 사용하거나 또는 원래 검증 데이터들을 사용하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를 더 늘려서 그래서 이제 이 모델링의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과목, 인공지능 수학 기초과목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것이 경사하강법 그리고 연립방정식 푸는 것 또 편도함술과는 미적분학 지식이 사용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의 입문과정을 이제 다 마치셨고 그리고 이제 기초과목에서는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지난 400년간 사회를 바꿔온 수학의 기어들의 일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